오늘의 예약은? 오늘의 주식은? 오늘의 주식은? 오늘의 주식은? 오늘의 주식은? 나는 요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식은? 오늘은 식사를 합니다 오늘의 주식은? 오늘의 주식은? 밥 이제 저와 함께 먹기 이 먹기 때문에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나는 지민이 생긴 몇 년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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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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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아, 너는 안 된CM! 그냥 넣어, 생일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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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, 저는 안 된CM! 너무 expensive!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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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네네! 하얀 거짓말? 다시 부산 사이로 안 된CM! 가실 수 있어! 날聲 마을 가면 난 있어요 dele 저는 저기서 우리집이 바뀌ienst 그만큼 애매아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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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le 이제 판매 사장님 양아, 판매가 어제 판매가 다시 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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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